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기회는 3번 정도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대운이라 했을 때는 초년, 중년, 말년운 이렇게 해서 인생에 3번의 대운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딱 드러나는 거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돼 20대를 예를 들어서 대화가 온 사람이었어 근데 정말 쎄 내 점수가 이게 아닌데? 불안불안한 데도 된 게 운 취업을 해서 1억서를 냈어 경쟁자가 뭐 100대, 300대, 1, 500대 이렇게 하는데 스펙도 별론데 내가 됐어 그게 운 사업을 했는데 자금이 딸려 야 내가 투자해줄게 그런 게 대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운이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10년 단위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20대 20대부터 30대가 초년 30대에서 50대까지 중년 50에서 70대가 말년이에요 아 그럼 거의 한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오는 건가요? 그럼 그 대운이 누구나 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대운 사이에 삼재가 계신 분도 있어요 올해 정사생들이 운이 대운이에요 44살 근데 그분들은 24살, 34살, 44살 때를 둘러보면 지금 44살이 좋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숫자 끝에 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무조건 내가 30대니까 대운이야 40대니까 대운이야 이게 아니고 그게 틀려요 다 대운이랑 다 똑같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대운이 들어올 때도 혹시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맞아요 대운 중에 절대 금지된 사항이 있어 대운 들어왔을 때 산소 산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아 그때 산소 이장을 하거나 그렇죠 산소를 이장하는 것도 되고 어른들이 보면 떼가 죽는다고 하죠 묘 봉어리에 그 떼를 심는다 그것도 산탈이에요 대운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절대 산소만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저희 때는 낙태라는 게 업이고 벌점이고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시대로 갈수록 그게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저희 칠성법점이라고 하는데 가장 험한 벌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 대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운이 들어왔고 나한테 어 내가 올해는 운이 되게 좋아 그래서 뭘 투자하실 분들 특히 4, 50대들 그거는 본인들 생각인 거예요 그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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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마다 또 틀려요 하지만 돌다리로 두들겨 봐라 알아보고 해라 그런 게 있거든요 증권투자 무슨 투자 같은 개념 그리고 부동산 그건 절대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대운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귀신들의 눈간이고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희한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넘겨지는 못하고 그 중간에 넘는 게 생긴 못하는 게 그 중간에 넘는 게 다섯 번째가 그 중간에 넘는 게 그 중간에 넘는 게 그 중간에 넘는 게 그 중간에 그 중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